또치eration 아... 개빡 무료 코인 1개나 망했어 나 이거...이거 죽으면 더이상 코인 안써 헌이 딸리시네요 와 빠르다 코인 1개 힘 지금 개빠르다 토구만지나면 잘 졌네 원래 해봅이 함께 두번번번번번벤 너 한 스토리 톡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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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핫 было 왔어요? 어 뭐야 나 왜 물려 이 새끼 어디서 나타났어 저 새끼 어디서 나타났지 진짜 크레이브 몸통에서 갑자기 좀비 한 마리가 날 물었어 건방지게 개건방졌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나 이거 하나 먹어 어 뭐야 크레이브 안될폈어 감춘다리 왔다 오늘 골카좀 보셨음 다들 아니 나 골카좀 없어 골카였어? 없어 뭐 골카? 아 롤이 로크 먹었어 로크? 아 오 축하 축하 아니야 홀리로 먹었어 게이든? 새드 홀리로 어딨어 로크를 새드네스 내가 먹은 거 아니니까 2급 아 차라리 뱀매가 먹었으면 쓸많은 한 듯 뱀매가 먹었으면 더 쓸 일 없을걸요 네? 근원보다 안좋아요 아니 독공 때문에 로크를 하니까 로크 고장 로크 단일로는 근원보다 별로임 아니 이익이 있잖쑤 그니까 이익이 있잖쑤 그니까 근원이랑 무슨 상관이야 근원은 벗으면 못 벗잖아 아니 화추를 벗으면 된다니까 6화추로 가면 돼 6화추로 6화추로 맹공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18이야 18 올라가는게 그래도 안될걸 당황하지 마시오 참만 걸려있어 다람쥐 어? 우리 이제 죽는건가? 저는 아파 다람쥐 아래 한 마리 있는데 어디가 있냐 여기 잡았어 다람쥐를 던져주지 어 튕겼어 어 시라우드 튕겼어 우선 이거 잡고 보자 뭘 잡을게 뭘로 뭘로 잡을게 잡을 수 있어? 몰라 안될거 같애 나간다 막아야지 못잡죠 딜이 안됨 우리 암재 딜세팅이 아니 딜세팅인거 같지만 딜세팅이 아니 완전 오라 쳤다 오라 홀딩처 오라 앤드 홀딩처 오라 핸 디바 디버프 망각 및 홀딩처 처 처 처 처 처 처 처 처 대가 없어 고고 한 포 다치나? 아 다쳤어요? 도착 보여줘 오늘 깔끔하게 얘도 뭐 무기 먹고갔으면 좋겠다 깔끔하게 로크 드렸습니다 로크에 이미 있잖아 왜 안잡아줘? 바인딩 걸려있어서 아, 쓰이바 둥둥 떠다닌다 어깨고 원래 쿠노들 빌드 보면 아래에서 저거 육돌을 넣은 다음에 육돌 넣고 하고 여기서 저거 풀거든? 야, 멸코노라 그런가? 걸어올수가있어 바로 연기하고 격이 비는데 변함포 드라마고 원래 우리가 연기했는데 지금 연기파티가 이러고 있으니까 3,4 격도 열렸고 3,4,4 2가 좀 늦겠네 격쓰다 무랑 튕겼어 아, 왜 좀 튕겨 마득하네 이깐 아, 위험한데 아, 위험한데 어, 뭐야 안돼 이거 그냥 일단 연기하고 격먹는게 낫것 같은데 잠만 걸린 바람쥐 건들지않게 잠만 걸린 바람쥐 건들지않게 네 하하하하 그거 좀 아닌거 같은데 우리 우선 연기 들어가 으아, 잠깐잠깐 아, 우선 들어가세요 이거 늦었어 씨바 어차피 늦을거 5초만 늦지 흐흐 뭐야 뭐야 이거 이거 뭐임 길었고 어, 있어 구겼는데 이거 뭐야 제이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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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그냥 저거를 깨길 기도하자 아이고, 저렇게 해보겠네 깨겠지 저쪽으로 못 깰 수 있어 레이드는 무슨일이 일어났지 모른 다 하하하하 제이팜 säga 혜진 저걸 제이팜 선 Liter 로 thinly 너 은 격전지 연습모드 고고 격전지 연습모드 고고 격전지 연습모드 고고 격전지 연습모드 고고 레이드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돈되는거 초대장 말고 조쌤 그렇게 응톤이 형은 좋겠다 골카 골카 났어 초대장 100장 아 미치겠네 골카 게임 골카 게임 골카 게임 골카 게임 아 1700장 아 뒤진 망하겠다 우리 공대 시작한지 두달 되거나 왜 근데 뭐 나왔는데 1700장 모였어 다시 너희 공대 시작할때 영장 이었는데 아 3기 시작하기 전에 명도 딴다고 또 얘 초대장 다 돌려서 코소 만들어서 도전장 그걸로 충당했는데 얘 벌써 1700장임 어떻게든 십자가 하나 더 나올 것 같은데 이게 헬 어디로 돌려야 돼? 돌릴 건데? 어? 오개는 아니야? 오개는 맞는데? 왜? 위로도 못 갔어? 목마시였음? 됐다 아래 톨멜이야 이거 주고 가야 돼 뭐? 근데 항상 저즈에서만 골카와 많이 나오고 토발에서 한번도 안남았어 왜 나 토발에서 이기먹었는데? 아니야 토발에서 많이 안 나와 이기먹었어? 부럽다 영호야 우리도 이기먹었잖아 어제 초년기 초념기 시끄러워 나 좀 더 짜증나 신나게 갈았지 어제 나 안그래 지금 고라임이 이기갖고 놀리길라 존나 빡쳤어 알파고라임? 어 고라임 지금 안하고 놀리고 있어 근데 너 옛날에도 놀렸는데 군같다가 아오 진짜로 갈어 뭐 쏠때도 하고 뭐 왜 갖고 있어 나 씨로 가지고 있을거야 저거랑 똑같이 생긴거 나온다고 빡침을 느낄거라고 입박 난 보고있으면 더 열받아서 갈아버리는데 그냥 아니 빡침을 느껴야 돼 군도 열심히 딜하기위해서 저가 딜고있는거지 어차깡 어키 뭐했어? 아 뭐야 아 뭐야 28으로 왜소하네 미치겠네 공이케 그거 할라고 한거 아니야? 공이속해서 뭐랬지 우리 28으로 소환했어 어 빨리 끊어줘 얘들아 너무 늦게 했어 아 내 150세라 또 잡힌다 또 잡힌다 공고포조 뭐야 어 무너졌다 뭐야 뭐 잡은거야 얘 이거 뭐야 힘내 봤어? 뭐 잡은지 몰라 그냥 공중에서 아무거나 잡고있던데 어 공중헛잡 공업 이거 엄청한 외계는 세기 이때 헛잡유도만 할 수 있으면 딱 좋은데 아니 이거 잡았어 뭐 이래 이거 버그인데 잔형 잔형 잔형잔형잔나요? 뭘 잡는거야 대체 우리 위로 좀 예 올려보자 올려서 응 뭐 잡는거지 어 됐다 어 드디어 됐다 아 아 아 맛있게 온 턴즈 실패 네 쓰이싱가 된 우린 4부 자 이리 얘기해 ibles 캠 우리 4야 아 4부 왤 關 네 그냥 하지마 너 누가 뭐라고 했어? 아 저라 모르겠다 누가 뭐라고 했어? 이상한 짓 했어 아니 영어 오도한거 봐봐 어 나 되게 이상한 짓 했어 나 이브 타임어택임 이브 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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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작 중요한건 이브는 지금 아무도 없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게 더 웃긴거 같아 지금 이브가 아우도 없어 두명이나 가라고 했는데 일부 아일 졸라 빡치는데 진짜 레알이 핵극형 아 리얼이 일부에 씨발 아 진짜 헤이스트 졸나 X같애 진짜 헤이스트 ㅋㅋㅋㅋㅋㅋㅋㅋ 용왕계충 성해잔가보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용왕계충 카드 노리고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굴라까진 아니여 맛있지 아 그 도구 어 얘들아 기다려봐 나 괴충 먹었었는데 별로 안 비싸던데 어? 둠플레이너스 이딴거보단 비싸지 않아? 그거보단 비쌀걸? 어 물약 물약 몇천만원 하잖아 물약 2천 할거 같은데 2천 안하나? 6천 안할걸? 안다 지능 끝판왕 아니야? 몰라 몇 중에? 어 지능 끝판왕인걸로 하는데 65 근데 그렇게 비싸 내가 생각했던거보다 비싸진 않았어 2천 하지 않아? 응 그쯤 할수도 그쯤 할걸? 어 2천 2천이면 뭐 잠례전보다 비싸지 14초 빵 끝났다 미니클 완료 미니클 자진신고 잠만요 어 6됐어 코인 몇개 들어가면 4개 들어가지않아요? 4개 9개 그냥 넣어요? 우선 뽑아놔야겠다 우선 뽑아놔야겠다 멜탈을 하고있었어가지고 깜빡했어 아 예스 안나와 롤렛렛렛 나 생각해보니까 리더 땄잖아 응 제길 왜 나한테 죽는거야 한명씩 돌아가자 그럼 지금 근데 우리 어디로 가는지 아는사람 너밖에 없을걸? 왜? 왜냐면 나는 지금 거의 리더 안한지 한살징 넘었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포지션이 부들부들 잘 몰라 우리 그치? 아무것도 몰라용 뭐지? 형감도 모르잖아 어디가는지 잘 어? 그게 뭐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나 장팡뽑기 깔줄 몰라 어떻게 알았지 아이씨, 똑똑하다 장판만 있으면 돼 나 할 줄 아는 건 또 있어 뭐, 뭐, 아 앵거스? 어 내 역할은 이거임? 어, 맞아, 맞아, 아 오랜만에 앵거스 틀어줄게 아, 좋지 이것 때문에 2강 남겨놓음 굿 네 네 네 무조가 공부 없고요? 아무거나 다 넣어, 입는 거 다 넣어 어차피 거의 끝이야 시간도 쓰고 간다 가냐 ok 이렇게 좀 늦게 뜨는 거 같은데, 이게 쁘 나 SO чи 나더나 마 narrative 떼 맞춰, 지금도 퇴근 지금 régimen 조이야? 이 패래 뚜두둔 뚜루 forecast 또루든 디르륵뚜르륵 위에 잡는거 보고 들어가자 лишь 30% 까지만 까지는거 보이고 30% 다 나갈거야 아마 일파수 남아 있는데 다 졌는데 이걸 못MB۔ 늙게돈 애들이 뭐 튕긴거 아니고 새야 뭐 그렇게 진짜 튕겼다고 한다 그럼 다시 해야지 이기광검 안돼 이기광검 안돼 이기 도 꼼꼼 이기 먹고 내일 치킨가 아 그럼 치킨 사지 아 진짜 오늘 광검죄 다크로드가 검시 그거 뭐지? 그거 먹었어 아 진짜? 어 우리 셋이 반 그게 나야 고고고고고고고고고 아 진짜 나올 것 같은데 진짜 나올 것 같아 진짜 나올 것 같아 진짜 나올 것 같아 왠지 진짜 광검일 것 같아 하하하하하하하 근데 쟤는 진짜 광검 조롭게 잘 먹어 야 나 어제도 광검 먹었어 라로우여 옛날님 오늘의 인성작으로 리얼 광검 먹을 것 같애 쟤 리얼 광검 자 이게 광검 나오면 막 치겠다 있나요? 광검 있나요? 오늘의 임성작 심장에 우시를 딜 100% 영조나 나를 근데 너는 광검을 먹어야 해 내가 이기고 먹으면 재밌겠다 광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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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검